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좀 같이 살펴볼까요? 아, 제가 지금 올해 안산의 초지동에 살고 있는데요. 네. 7월 달에 전세가 마감되는데 네. 초지동에 있는 두산위브 아파트랑 초지동에 두산위브, 예. 네, 그리고 4동에 있는 그랑시티 자의 1차를 지금 매매를 할까 아니면 한 번 더 전세를 살까 고민 중이에요. 아, 지금 둘 중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전세를 더 거주하거나 네, 저희는 실거주 겸 투자를 원하고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도 괜찮은 곳들인지도 같이 봐드릴게요. 대표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초지동하고 그다음에 그랑시티 자의 두 개 보고 계세요? 네. 지금 거주는 어디서 하고 계시고요? 그 롯데캐슬에서 하고 있어요. 롯데캐슬에서? 초지동. 네. 자, 그럼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나은지가 궁금하신 거네요?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산 지역에서 네. 중심이 되는 데가 어디예요? 중앙동이겠죠. 네. 중앙역에서부터 초지역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에요. 네. 그나마 지금 현재 초지역 이쪽으로는 지금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었었죠? 그렇죠. 호재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교통호재도 있고. 네. 자, 교통호재도 있고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고는 있어요. 네. 여건 자체가 좋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네, 엄청 올라갔고요. 안산 지역 치고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도 더 상승은 더 돼요. 왜냐하면 중앙역, 초지역 이 두 개는 앞으로 안산에서는 중심이 될 거예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 아파트 자체, 지금 현재 초지역에 있는 두산이브 자체는 좋아요. 네. 그에 반해서 지금 현재 그랑시티자이. 네. 이거는 어떤가요? 거기도 옆에 지금 백화점 입점이 있거든요. 네, 거주 환경은 정말 좋아요. 네. 거주 환경은 정말 좋습니다, 여기도. 네. 그리고 새 아파트고 다른 거 다 좋아요. 지금 녹주 환경도 좋고. 네. 자, 거주 환경이 정말 좋아요. 근데 가격,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여기도 상승은 하겠지만 상승폭은 작습니다. 아, 그러면 초지역 쪽이 조금 더. 자, 그러면 시청자분이 지금 봤을 때 거주 겸 투자잖아요. 네. 거주는 살다 보면 당연히 생각나는 게 뭐냐? 가격입니다. 네. 어디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초지겠죠. 초지 가시는 게 낫습니다. 네, 그러면은 매매랑 전세랑 고민을 하는 거면 매매를 하는 게 나을까요? 매수하세요. 안산 지역은 가격은 안 떨어져요. 아, 그런가요? 안 떨어지는 대신에 가격 상승폭도 작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그나마 초지역 앞에 있는 것들은 가격 상승폭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매수하세요. 안 떨어집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